네, 먼저 이렇게 저희가 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. 이렇게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자, 격렬이요. 자, 왼쪽 붙을게요. 왼쪽. 자, 격렬이요. 자, 왼쪽 붙을게요. 네, 먼저 이렇게 저희가 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. 이렇게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10대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저희 팬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의 20대 시작도 잘 부탁드린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졸업하고 하고 싶은 거 한 장씩 말씀해주세요. 졸업하고. 하고 싶은 거? 졸업하고 하고 싶은 거? 하고 싶은 거. 저희가 졸업하고 하고 싶었던 게 밤에 PC방 가기랑 노래방 가기였는데요. 이번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한번 이뤄가지고 저희는 소원을 이뤘습니다. 엔닉스 이번 활동 계획, 올해 활동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. 일단 더 많은 앤서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보는 게 저희의 계획일 것 같습니다. 더 새롭고 다양하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연습생이 진짜 많아요. 이제 마주가 하는 그 면을 생각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음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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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보니까 케이크에 붙여있던 이잉한 항목들을 하기 위해 그래서 잘 확인을 전ений으로 해서 를 선택하는 것 같고요. 거품 이제 마주가 및 배가 보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외에 대한 대빔의 음료입니다. 감사합니다.